23대 순조의 아들인 세명세자의 아들로 태어난 헌종은 세명세자가 요절하자 조부인 순조의 대를 이어 1834년에 조선조 24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15년간의 제2시절을 마치고 슬아의 자식 없이 1849년 23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합니다. 그리고 헌종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순조의 비인순원 왕국 김씨가 7년간 수렴청정을 함으로써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지속됩니다. 한때 헌종의 외척이었던 풍양 조씨인 외조부풍은 부원군 조만영의 문중이 권력의 틈새로 들어와 두문중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종의 비로 안동 김씨 김조근의 딸이 책봉되면서 다시 안동 김씨의 세도 권력이 독점을 하고 그들의 주도로 철종의 왕위 계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권력의 정체는 그 산물로 전부 군정 환국이라는 삼정의 문란을 가속화시키고 전국적인 밀란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